저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아껴주고 싶은 스타일의 여성분이 계십니다. 제가 있는 좀. 저는 방송에서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분이 예쁜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저 옛날에는 어떻게 딱 모셨어. 꽂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? 아 걸렸구나. 꽂은 사람 중에 한 명. 그럴 수도 있지. 신기하다. 왠지 근데 저랑 겹칠 것 같은 느낌이야.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. 삶은 거예요? 네 삶은 겁니다. 남자 1호? 그리고 남자 2호. 두 남자는 여자 3호를 똑같이 마음에 두고 있다. 하지만 여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. 도시락 선택 오늘 도시락 선택은요. 마음에 드는 여자분들 뒤로 남자분들이 따라서 달려주시면 됩니다. 자기? 아이고야. 여자들은 곧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다. 남자들의 마음속엔 함께 식사하며 더 알아보고 싶은 여자가 있다. 여자 5호. 여자 5호. 5호. 되게 진지하신 모습도 보이고 성대모사하실 때 유쾌하신 것 같아서. 아무도 여자 5호를 따라오지 않았다. 아무도 여자 5호를 따라오지 않았다. 변하신 거죠? 이런 웃으시는 모습이 예쁘셔서. 너무 빠른데.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. 내가 봤을 때.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. 여자 4호도 혼자다. 여기 뭐야. 그럴 줄 알았어. 이게 뭐야. 출발. 한 명 안 붙어. 한 명만. 귀여워 우리 막내. 여자 3호다. 어떻게 한 명을 안 뽑아주니. 남자 5호. 여자 3호. 왜 이렇게 느려요. 남자 3호. 빨리 가. 볼 줄 알아서 안 되겠다. 남자 2호. 밀어줄게 밀어줄게. 자. 나오라고. 남자 1호. 위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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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명 중 무려 4명의 남자가 여자 3호에게 왔다. 조심하십시오. 내가 잡고 있으니까. 걱정 마시고. 이 남자들 속으로 모르겠네. 저는 한결 같았어요. 다들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. 여기서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. 작은 체구에 좀 귀여운 스타일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모 분이 첫눈에 그렇게 딱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에 좀 많이 가까워서. 제가 짝사랑했던 분이랑 많이 흡사 닮으셨습니다. 겉모습도 그렇고 목소리도 또 얼굴에 이런 볼에 있는 볼살 이런 것들도 그렇고. 약간 좀 넋이 나가 있었죠. 여자 사모는 누가 와주길 바랬을까. 누구랑 싸고 싶어요. 첫인상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. 아직은. 여자 2호 여자 2호 여자 1호 여자 2호 감사합니다.